400년 훈족의 지도자 울딘이 역사서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울딘은 교활하게도 동서로 분열된 로마 제국과 협력합니다. 같은 해 서거투자 출신 가이나스가 동로마 제국 황제 아르카디우스에 반발해 트라키아에서 반란이 일으킵니다. 울디는 훈족을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한 후 가이나스를 참수합니다. 겉으로는 동로마 제국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훈족 영토 바로 밑에서 위협하던 서거투족의 가이나스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울디는 동로마 제국 황제를 속입니다. 같은 해 훈족 사절단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해 동로마 제국 황제 아르카디우스에게 가이나스의 목을 선물하자 황제는 기뻐하며 훈족과 동맹을 맺습니다. 400에서 405년 울디는 동로마 제국의 트라키아를 약탈함으로써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곧장 서쪽으로 진격해 헝가리 초원 주변에 게르만족의 일파인 알레만이족, 반달족, 수혜비족, 라다가이수수가 이끄는 동거투족과 알란족 등을 공격해 쫓아 냅니다. 그러자 이들 게르만족의 일파들은 훈족의 쫓겨 라인강을 건너 갈리아로 이동합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로써 서로마 제국의 갈리아 지방은 이주해온 게르만 이민족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동안 서로마 제국이 공들였던 갈리아 방어체제가 한순간에 붕괴된 것이죠. 이처럼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서로마 제국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결국 서로마 제국은 기원전 1세기에 카이사르가 정복하여 450년간 지배했던 갈리아 북부와 중부를 포기합니다. 또한 바다 건너 브리타니아도 포기하게 되죠. 이제 로마의 갈리아 영투는 갈리아 남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훈족에 밀려 동로마 제국으로 쫓겨난 서구투족은 알라리크가 왕이 되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의 경계인 일리리쿰을 차지했습니다. 라다 가이수스가 이끄는 동호투족은 일리리쿰 북쪽에 판노니아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훈족의 지도자 울딘에 쫓겨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와 로마로 진격합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마저 위태로워지자 당시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반다조 출신의 스틸리코는 훈족의 지도자 울딘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스틸리코와 울딘의 연합군은 동거투족을 격파합니다. 이번엔 알라리크가 이끄는 서구투족이 일리리쿰에서 이탈리아 반도로 향합니다. 이때 스틸리코는 서구투족을 용병으로 삼아 동거투족을 견제하려 합니다. 그 결과 서구투족을 서로마 제국의 용병으로 편입하고 알라리크를 사령관으로 임명하며 그 대가로 금 4천 파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상이 이뤄져 서로마 제국과 서구투족 둘 사이에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원로원에 보고되자 원로원에서는 완강히 반대합니다. 게다가 환관 올림피우스는 서로마 제국 황제 호노리우스에게 스틸리코가 자기 아들을 황제로 옹립하려 한다며 스틸리코를 모함합니다. 호노리우스는 스틸리코를 의심하죠. 408년 호노리우스의 지시로 스틸리코는 암살됩니다. 이후 올림피우스가 스틸리코를 대신해서 총사령관직을 맡습니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의 군사력은 이미 약화되었죠. 410년 마침내 서구투족은 서로마 제국으로 진격합니다. 로마를 점령하자 로마는 폐허가 됩니다. 411년 훈족의 지도자 울딘이 죽고 410년대에는 도나토스에 이어 카라톤이 즉위하여 활동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420년대에는 옥타르와 루가 형제가 훈족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 통치를 했는지 분할 통치를 했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형 옥타르가 먼저 죽고 동생 루가가 옥타르의 부족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포갑적인 통치로 인해 훈족 일부가 동로마 제국으로 망명합니다. 루가는 동로마 제국에 훈족 탈주자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으나 동로마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433년 분노한 루가는 동로마 제국을 침략하던 중 번개에 맞아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로마 제국의 테오로시우스 2세는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린 덕분에 루가가 죽었다며 기뻐했습니다. 434년 루가의 동생 문주크의 두 아들인 형 블레다와 동생 아틸라가 훈족을 공동 통치합니다. 즉 블레다와 아틸라는 루가의 조카죠. 두 사람의 통치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뉩니다. 첫째 블레다가 왕이고 아틸라는 부왕이었다는 설 둘째 두 사람이 각각 훈족의 영토를 분할 통치했다는 설입니다. 아틸라의 제휴기간은 434년에서 453년으로 19년입니다. 형 블레다가 445년에 죽었으니까 공동 통치는 11년 동안이었고 단독 통치는 8년 동안이었습니다. 블레다와 아틸라 집권 이전까지 동로마 제국의 테오로시우스 2세는 매년 황금 350파운드를 훈족의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이 조공을 중단합니다. 그러자 블레다와 아틸라는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왕이 두 명이니 조공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하죠. 435년 블레다와 아틸라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쳐들어갑니다. 결국 동로마 제국은 사전을 보내 화친하게 됩니다. 블레다와 아틸라는 동로마 제국의 조공 액수를 황금 700파운드로 올리고 시장도 개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받아들입니다. 훈족은 조공과 시장을 얻었으며 동로마 제국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블레다와 아틸라는 우크라이나 초원으로 가서 훈족 반란군을 진압하고 슬라브족도 정벌합니다. 서쪽 라인강 뉴욕에 브루쿤도족도 정복하죠. 이때 패전한 브루쿤도족 사이에서 불려진 노래가 수백 년 후 바그너의 오페라 리벨룸겐의 노래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은 약속한 조공을 계속 미룹니다. 때마침 동로마 제국의 마루구수 주교가 훈족 선왕무덥의 금부장품을 도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440년 분노한 아틸라는 동로마 제국을 침략합니다. 442년 결국 동로마 제국은 기존보다 두 배나 증가한 매년 황금 1400파운드를 훈족의 조공으로 바친다고 약속합니다. 445년 형 블레다가 사망하자 36살의 아틸라는 훈족의 유일한 지배자가 됩니다. 두 사람은 공동통치자였지만 블레다와 아틸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블레다는 즉흥적이었으며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코자 했으나 아틸라는 신중하여 외교적으로 해결코자 했죠. 따라서 이러한 성격 차이로 두 사람 사이는 점차 벌어집니다. 블레다가 왜 죽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블레다의 죽음에는 사냥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설과 아틸라가 암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블레다는 평소 백성들에게 인기 많던 아틸라를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아틸라와 싸울 것을 대비해서 군자금으로 엄청난 양의 황금을 라인강 어디엔가 감춰뒀다고 합니다. 이것을 블레다의 황금이라고 하죠. 리벨룸겐의 노래에도 황금이 라인강에 가라앉은 것으로 나오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다가 사망할 당시 아틸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한 그와 관련되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한 6세기 고투족 출신 역사가 요르다네스는 다음과 같은 전설을 기록합니다. 어느 날 아틸라의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전쟁의 신 마르스에 검을 줄 테니 전세계를 정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동이 초원에 나갔는데 땅에 박힌 검에 양 한 마리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동은 그 검을 아틸라에게 바쳤고 아틸라는 그 검을 재단에 올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세계의 정복을 약속했다. 바로 아틸라의 검 또는 마르스의 검 전설입니다. 블레다가 죽은 후 혼란스러운 훈족을 수습하기 위해 아틸라가 만든 전설로 추정됩니다. 이제부터 아틸라는 훈족을 혼자 통치하게 됩니다. 442년 동로마 제국은 기존보다 두 배 낮은가한 매년 황금 1,400파운드를 훈족의 조공으로 바친다고 약속했으나 이번에도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447년 아틸라는 동로마 제국을 다시 침략합니다. 결국 동로마 제국은 그동안 바치지 않은 조공은 물론 배상금까지 추가로 바치게 됩니다. 451년 아틸라는 서로마 제국의 갈리아를 침략했으나 실패합니다. 이것을 1차 침공 또는 카달라우는 전투라고 하죠. 아틸라가 그동안 원만한 관계였던 서로마 제국의 갈리아를 침략한 이후에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호노리아의 청혼 때문이라는 설입니다. 호노리아 공주는 서로마 제국 발렌티냐의 노스 3세의 누나로 30세를 넘긴 노처녀였습니다. 호노리아는 비밀리에 아틸라에게 편지와 반지를 보내 자기와 결혼하면 서로마 제국 땅의 절반을 얻을 것이라며 청혼했습니다. 쉽게 말해 결혼지창금으로 서로마 제국 땅의 절반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아틸라는 호노리아와 결혼할 마음은 없었으나 호노리아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서로마 제국 땅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렌티냐의 노스 3세는 허겁지구 호노리아를 하급 갈리아와 결혼시키고 호노리아의 청혼을 없었던 일로 합니다. 그런데 아틸라는 호노리아의 청혼은 유효하다며 갈리아를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호노리아를 구하려면 서로마 제국 이탈리아로 쳐들어가야 하는 게 당연한데 아틸라는 엉뚱하게도 갈리아로 쳐들어갑니다. 따라서 호노리아의 청혼은 서로마 제국에 대한 공격의 한 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반달족의 협공제이 때문이라는 설입니다. 반달정왕 가이세리크는 서거투방 데오드리크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의 발렌티니아노스 3세가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자 반달정왕 가이세리크는 아들의 결혼을 파혼시키고 서거트 왕의 딸에게 운명을 씌워 코와 귀를 베고 서거투로 돌려보냅니다. 당시 반달족은 북아프리카, 서거투족은 스페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거투족이 반달족을 공격하려 하자 이를 두려워한 반달정왕 가이세리크가 훈조광 아틸라에게 자신은 이탈리아 반도를 건너가 서로마 제국 본토를 공격하고 아틸라는 서거투족을 위협하기 위해 서로마 제국의 갈리아를 공격하자고 제의했다는 겁니다. 이 설은 아틸라가 갈리아 원정의 명분으로 서로마 제국의 적이었던 서거투족 정부를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프랑크족의 왕이 계승전 때문이라는 설입니다. 갈리아를 지배하던 프랑크족의 왕이 죽자 두 아들은 서로 왕위를 놓고 다투었는데 형은 아틸라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동생은 서로마 제국의 실권자 플라비우스 아에티우스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아틸라와 플라비우스 아에티우스는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틸라는 서로마 제국의 볼모로 잡혀있었고 플라비우스 아에티우스도 훈족의 볼모로 10년간 잡혀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볼모로 잡혀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틸라 집권 초기에는 적대적이었던 동로마 제국과는 달리 서로마 제국과 우호관계가 유지되었지요. 아에티우스가 초반에 권력이 약했을 때 훈족 용병의 지원을 받아 432년부터 22년간 서로마 제국의 실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리아의 프랑크족 왕이 계속 문제로 이제까지 우호적이었던 아틸라와 아에티우스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 결과 서유럽의 게르만족 여러 종족들은 훈족의 아틸라를 지지하는 연합국, 프랑크족 일부, 동거투족, 반달족, 브루큰두족과 서로마 제국의 아에티우스를 지지하는 연합국, 프랑크족 일부, 서거투족, 앵글로색슨족, 알란족으로 나뉩니다. 그동안 서거투족은 서로마 제국과 적대적이었습니다. 아에티우스는 훈족이 갈리아를 정보라면 그 다음 타깃은 스페인의 서거투족일 것이며 기독교인 서거투족이 이교도인 훈족한테 질 수 없다며 같은 기독교인 서로마 제국과 연합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서거투족은 서로마 제국과 같은 편이 됩니다. 451년 아틸라의 연합군이 갈리아에 쳐들어오자 아에티우스는 좋았던 감정을 버리고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거죠. 아틸라의 연합군은 프랑스 동부 메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루테시아를 점령하고 오를레양을 공격하지만 워낙 요새라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 사이 서로마 제국 아에티우스의 연합군은 전투 준비를 마치고 오를레양으로 진격합니다. 아틸라는 서로마 제국 아에티우스의 연합군이 스페인으로부터 올라오자 오를레양 점령을 포기하고 대규모 결전을 벌일 만한 것을 찾습니다. 샬롱에 있는 가로 240km, 세로 160km의 넓은 카탈라오는 평온에서 아에티우스의 서로마 제국 연합군을 기다립니다.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요르다네스는 양측 사상자가 16만 5천명이나 됐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서로마 제국 연합이 승리했다고 했지만 이 전투에서 서거트 왕 데오드리크는 전사합니다. 데오드리크의 아들 토리스문드가 아틸라를 추격하려고 했으나 아에티우스는 서거트에서 왕권쟁탈전이 일어나 왕자를 빼앗길 수 없으니 즉시 스페인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서거트족이 먼저 철수합니다. 이어 아틸라 연합군도 철수합니다. 두 진영이 워낙에 막상막하였기 때문에 아틸라와 아에티우스 두 사람은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하지 못하고 철수합니다.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한 무승부였습니다. 이 전투를 카탈라우는 전투 또는 샬롱 전투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빅토르 유권은 훈족이 샹판 위에 묻힐 뻔했다고 했습니다. 즉 서유럽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훈족의 진격을 저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탈라우는 전투에서 아틸라가 승리했다면 서유럽의 기독교가 붕괴되고 그 지역을 아시아 출신 훈족이 지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르다네스는 아틸라 연합군이 카탈라우는 전투에서 패했다고 기록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음에 있었던 아틸라의 이탈리아 원정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훈족 아틸라가 떠나자 프랑크족은 갈리아를 완전히 차지합니다. 452년 아틸라는 카탈라우는 전투 후 1년 동안 휴식하며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호노리아 공주가 청원하면서 로마 제국의 영토 절반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서로마 제국 이탈리아 로마를 침략합니다. 이후 호노리아 공주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아틸라는 아드리아의 북쪽 아킬레이아를 점령하고 베네토로 진격합니다. 주민들은 훈족의 침략을 피해 아드리아의 인근 섬으로 도망치거나 썰물 때 드러난 갯벌의 발대밭에 숨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해변의 갯벌에는 몇 명의 어분만 살고 있었죠. 훈족이 사라진 이후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로마를 공격하여 갯벌에서 나올 수 없게 되자 아예 도시를 만들어 살게 됩니다. 그때 오늘날의 베네치아라는 수상 도시가 생겨난 거죠. 서로마 제국은 멸망 후 베네치아는 지중해상권을 장악하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가 됩니다. 아틸라는 곧바로 서로마 제국의 궁궐이 있는 라벤나로 진격합니다. 서로마 제국의 아예티우스는 카탈라우는 전투에서 상당한 병력을 잃었으며 로마군은 훈족과의 잦은 전투와 질병, 기근으로 인해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거투족, 프랑크족 등 이민족의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없었고 그들을 로마 영토내로 불러들이는 것도 불안했기 때문에 제대로 병력을 동원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훈족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아예티우스의 군대는 훈족에게 무너집니다. 그러자 발렌티아노스 3세는 라벤나를 버리고 로마로 피신합니다. 아틸라는 로마를 포위합니다. 서로마 제국 황제 발렌티아노스 3세는 로마 대주교 레오 1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마 대주교 레오 1세가 훈족의 만행을 비난하며 아틸라를 꾸짖자 아틸라가 뉘우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2차 침공이라 하죠. 이때 아틸라가 레오 1세에 감동받아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로마 대주교가 그 권위를 인정받아 교황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틸라는 왜 로마를 지배하지 않고 바로 떠났을까요?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졌던 아틸라가 로마 주교의 설득에 감동받아 로마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첫째 아틸라가 서로마 제국의 우호적이었다는 설입니다. 아틸라는 어렸을 때 서로마 제국의 볼모로 잡혀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서로마 제국에서 라틴어와 기독교와 국제정세를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틸라가 집권 초기에 서로마의 우호적이었다고 봅니다. 둘째 훈족이 나약해졌다는 설. 훈족이 서로마 제국으로부터 얻은 전리품에 나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설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습하고 더운 날씨에 적응하기 힘든 데다가 풍족한 생활과 이미 많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아틸라도 멘탈이 헤이해져가는 훈족 병사들을 보면서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로마의 저주라는 설입니다. 서우투족의 알라리크는 로마를 공격한 후 이탈리아에서 급사합니다. 이것이 아틸라를 두렵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틸라는 알라리크처럼 로마를 유린하지 않고 즉시 철수했는데도 1년 후에 죽습니다. 넷째 아틸라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설. 당시 아틸라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451년 북부 이탈리아에 대기근이 발생해 아틸라군은 식량이 부족했으며 동로마 제국과도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452년 서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공격하고 돌아온 아틸라는 약속한 조공을 계속 미루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침략을 준비하던 중인 453년 새로 혼인한 부르쿤드의 일디코 공주와의 첫날밤에 사망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사라는 설과 암살이라는 설이 대립합니다. 자연사설은 요로다네스와 프리스코스의 주장입니다. 아틸라가 과음을 하고 잠들었는데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질식사했다. 오늘날에도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아틸라가 식도정맥 파열로 인한 출혈로 죽었다고 봅니다. 암살설은 동로마 제국의 역사가 코메스의 주장입니다. 아틸라는 새 부인의 칼에 찔려 죽었다. 또는 아이티우스가 보낸 첩자 여인과의 혼인 후 독살당했다. 아틸라의 관은 금은철의 삼겹으로 감싼 후 판노니아 어느 강바닥에 묻혔는데 매장에 참여한 인부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 지금도 아틸라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아 알렉산더 대왕, 칭기스칸 묘와 함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무덤 중 하나입니다. 투르크족은 화장풍습이 있었지만 몽골족은 매장풍습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틸라가 몽골이 되었다고 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아틸라가 죽자 처음에는 새아들 엘락, 댕기지크, 에르나크가 훈제국을 공동 통치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곧 새아들은 왕위를 차지하려 서로 싸웠습니다. 훈족은 형제의 난으로 급속히 붕괴됩니다. 게다가 훈족의 지배를 받던 게피타이족, 알란족, 고트족, 수비족 등 여러 부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훈족의 바치는 병력과 물품의 조공도 중단하죠. 게피타이족의 아르다릭은 엘락을 죽이고 독립합니다. 댕기지크와 에르나크는 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힘들게 되자 동로마 제국으로 망명하려 했는데 동로마 제국이 거절하자 동로마 제국과 전투를 벌입니다. 469년 댕기지크는 전투 중 사망하죠. 이로써 아틸라의 훈제국은 붕괴됩니다. 최후까지 살아남은 에르나크는 흑해 연안으로 피신합니다. 에르나크는 동로마 제국의 항복한 대가로 받은 강가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후 불가르족이 동로마 제국을 위협합니다. 불가르족은 오늘날에 불가리아를 세웁니다. 불가르족의 시족 이르나크와 훈족의 에르나크가 이름이 비슷해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895년 마자르족의 아르파드가 아틸라의 훈족이라 자처하며 7개 부족을 이끌고 헝가리 초원을 정복하고 훈족의 나라라는 뜻의 헝가리를 세웁니다. 중세시대 헝가리 기록에는 마자르족이 훈족의 후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훈족의 끝입니다. 이후 서호투족이 로마 땅에 들어온 지 약 100년 후인 476년 서로마 제국은 서호투족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아틸라는 양면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훈족에게는 영웅이었으나 게르만족이나 로마 제국에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훈족의 후예를 자처하는 헝가리의 헝가리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아틸라의 모습은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죠. 반면 게르만족의 후예인 독일인이 그린 아틸라의 모습은 날카롭고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449년 동로마 제국의 외교관이자 역사가인 프리스쿠스는 만찬 연회장에서 아틸라를 직접 만난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프리스쿠스는 아틸라의 외모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아틸라는 몽골인이며 검소했다. 사신단에게 은접시로 식사를 대접했으나 아틸라 본인은 나무접시에 식사했으며 옷차림도 수수했다. 또한 그의 마구도 황금이나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았다.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했다. 자신에게 항복한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었다. 지혜가 뛰어나고 교활한 면도 있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6세기 고투족 출신의 동로마 제국의 외교관이자 역사가였던 요다네스는 아틸라에 대해 키는 작았으나 가슴이 넓으며 머리가 컸다. 회색빛 눈동자를 지냈으며 코는 납작했고 피부는 새카맣다고 기록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못생긴 종족인 오크 아시죠? 바로 훈족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아틸라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잔혹한 악마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아틸라는 베르디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노래에도 악인으로 등장하죠. 이건 오해일 수 있어요. 아틸라는 당시 다른 황제나 부족장보다도 잔혹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신사적이었다고도 하죠. 배신자 외에는 누구를 암살하거나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훈족에 쫓겨난 게르만족들이 더 잔인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유럽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우월감 때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버는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아틸라를 똑똑하고 용맹하며 사려깊은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아틸라의 훈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첫째, 훈족의 유럽 침입은 유럽 여러 민족들의 대이동을 일으켰죠. 훈제국 이후에 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각 국가, 민족이 됩니다. 셋째, 동방의 기마민족인 아바르족, 불가르족, 마자르족, 투르크족 등의 유럽 진출에 선구가 되었습니다. 넷째, 훈족의 기마부대의 편제와 전술, 강력한 마구, 갑옷, 화살 등은 서양 무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16년, 남용로는 20대 어부라 선우 때 위나라 조조에 의해 중국 영토로 편입되면서 어부라 선우의 동생이자 남용로 마지막 선우인 21대 호주천 선우가 조조의 아들 조비에 항복하여 멸망합니다. 이것이 남용로 멸망이죠. 흉로는 모계혈통을 중지했습니다. 따라서 어부라 선우는 전환 때 흉로 선우가 한나라 공주와 혼인했기 때문에 어머니 쪽 나라인 한나라의 성씨 유로 고칩니다. 어부라 선우에게는 아들 유표가 있었습니다. 유표의 아들 유연은 중국 한종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후안이 멸망하고 위호촉의 상국시대가 끝나고 사마시의 지인이 건국됩니다. 그런데 황족들 간에 파랑의 난이 일어나 진나라는 내란에 빠집니다. 이때 파랑 중 한 명이었던 성도왕 사마영이 당시 흉로 5부족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연은 흉로 병사들과 함께 진의 수도인 업성에 들어갑니다. 사마영은 흉로 병사들로 진의 태자를 협박해 폐의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304년 유연은 사마영 몰래 업성에서 빠져나가 흉로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 선우가 됩니다. 그리고는 좌국성에서 556국 중 최초로 한을 건국합니다. 한종 문화를 동경했던 유연이 흉로와 형제관계였던 한나라 전환을 계승한 것이죠. 유연은 한나라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한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 도입합니다. 그러자 진나라에 실망하고 한나라를 그리워한 한족들이 유연에 항복합니다. 308년 유연은 화북지방을 차지하고 평양과 하동을 점령하고 이민족 출신으로는 최초로 황제에 오릅니다. 310년 유연이 진해수도 낙양을 공격하다가 병에 걸려 죽자 장남유화가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러나 동생 유총이 반역을 꾀해 황제에 즉위합니다. 311년 유총은 진해수도 낙양을 점령하고 진해 3대 황제인 회제 사마치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을 영가의 난이라 하죠. 313년 유총은 진해수를 연해에 불러서 노예옷을 입히고 대신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진나라 관리가 한탄하며 울자 화가 난 유총은 진해수와 관리들을 모두 죽이죠. 진해 황적들은 수도를 장안으로 옮기고 사마업을 진민재로 추대합니다. 316년 유총은 친척 유효를 지켜 진해수도 장안을 함락하고 진민재를 체포합니다. 이로써 진나라는 멸망합니다. 317년 진회제의 사촌인 사마에가 양쯔강 남쪽 강남에 건업에서 진을 재건합니다. 즉 동진을 건국한 거죠. 수도의 위치에 따라 이전 화북에 세워진 서진, 이후 강남에 세워진 동진으로 구분됩니다. 319년 유총은 진민재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여 희롱하는 숙입니다. 유총은 흉로에 숙해온 풍습을 부활시켜서 아버지 유연의 황후였던 단태우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반대했으며 특히 단태우의 친아들이자 유총의 배달한 동생이 인 황태재 유예는 몇 차례 간언하기도 했습니다. 단태우는 아들의 분노를 보고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이때 대신 근준이 황태재 유예에게 황제의 명령이라며 군사들을 무장시키게 하죠. 근준은 황제 유총에게 유예가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유총이 첩자를 보내 알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유총은 아들 유찬에게 유예를 토벌하도록 합니다. 유예는 죽게 되죠. 318년 유총이 죽고 유찬이 황제가 됩니다. 유찬은 향락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근준이 쿠데타를 일으켜 유찬을 죽이고 스스로 황제가 된 후 유연과 유총의 무덤, 유씨의 종묘 등 유씨가 남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근준은 유연이 세운 한을 동진에 갖다 바치로 했습니다. 같은 해인 318년 유씨 일가 중 살아남은 유효와 갈륙장수 성룩이 연합해 근준을 처단하고 황제가 되었으며 성룩을 조왕에 봉합니다. 319년 유효는 장안에서 조우를 건국합니다. 유효의 조나라를 전조, 성룩의 조나라를 후조라 합니다. 이렇게 유연이 세운 한나라는 전조와 후조로 나뉩니다. 328년 전조와 후조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룩은 4만의 군사로 유효를 공격하죠. 329년 유효의 아들 유희는 성룩의 군대에 포로로 잡힙니다. 이로써 304년 흉로 유연이 중원에 세운 한나라는 전조로 이어지다가 건국한 지 25년 만에 후조에 멸망됩니다. 351년 갈족 성룩이 세운 후조도 멸망합니다. 이제 흉로 남융로는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2017년 옛 은나라 수도였던 은어에서 흉로 무덤 18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흉로 무덤들이 중국 은나라 수도에서 대량 발견되자 이제까지 흉로의 영역을 만리장성 너머 북방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고고학계는 충격을 받았죠. 이상으로 흉로와 훈족 시리즈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흉로와 신라로 이어집니다.